새해 첫날입니다. 1월 1일 기업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1분만에 인터넷 예매가 많은 분들,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월 1일 기업이 다머지 기업이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 교환권 가지시고 추리꾼 권마태현, 이마트 형수만 이말로 좀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말하시면서 오늘 경기, 굳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경기장에 빈 자석 거의 없었죠, 그지요. 오히려 매진이었기 때문에 의성기 선수, 누적, 듬성수보다 오늘 관중 여러분들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배꼽 보고 해외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윽복꽃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윽복꽃 만에 윽복꽃 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안무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안무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인터뷰가 끝나셨나요? 끝나셨나요? 기억은? 아이고, 조금만 넘겨보시겠어요? 선물 교환권, 실무를 한 번, 네. 저한테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있어요? 찾으셨어요? 선물 교환권? 선물 교환권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선수라고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. 의자, 손잡이 옆에 있고, 의자 밑에도 있고 저희가 선수 수만큼 경기장에 다 붙여놨습니다. 찾아보세요. 벽 뒤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벽 뒤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예 펜블리, 펜블리스 뒤쪽에, 의자 뒤쪽에 여기 뭐 조금만, 의자 뒤쪽에 있대요. 지금 두 명밖에 공짜 시절 때에요. 저희가 안 숨겨놓은 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